한국 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과 관련 6월 21일 긴급 호소문을 내고 의료 현장 폭기를 강복히 당부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호소문에서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로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이런 때일수록 국민화학과 단결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푸천님의 자비심과 불교의 화쟁사상으로 임하다 보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의사와 예비의사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의 불행과 희생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강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We appeal to the government to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in addressing the needs of doctors and reserve doctors, said Sangjin, the head of the General Council, so that the misery and sacrifices of the people caused by the medical crisis can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